전남 화순군이 벼농사에 큰 피해를 끼치는 홍명나방이 발견됐다며, 각 농가의 예찰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8일 지난해 벼농사에 피해를 줬던 홍명나방이 지역에서 지난 3일과 4일에 연속으로 발견됐다면서, 작년 포획일보다 20일 이른 시점에 나타나 농가별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명나방은 장마철에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날아오는 해충으로 알에서 부하한 유충이 벼를 갉아먹어 벼생식에 나쁜 영향을 끼쳐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